야 이렇게 녹색 잔디를 그르니 정말 좋습니다 이전 골프장 론보다 훨씬 더 잘 가꾸어진 잔디밭입니다 이제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잘 조성했습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숲과 잔디 저녁시간이 되니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산불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 가족 단위 아주 평화스럽게 보입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죠 선진국 도시 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잔디밭입니다 개도 긁어 놓고 그리고 유모차도 긁어 놓고 그리고 조깅도 하고 참 멋집니다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 건드리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으로 이쁘게 됐습니다